근데 나 랭크해도 일반처럼 할 건데 같이 던질 사람 있어? 나 해피마인이나 할 건데 랭크도? 1등하면 계속 광탈하면 끝 참고로 나는 일반하고 랭크에 분간이 없는 사람이니까 각자 그거는 감당해야 돼 그냥 무지성 박쥐공룡도 일반에서 하는 것보다 랭크에서 하는 게 재밌단 말이야 점수 걸고 하는 소리인 것 같아 아 맞아 점수 표시 늘어날 때 그 희열이 좀 있어요 저는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어 나는 1등 하고 싶어 1번도 1등 하고 싶어 하는데 랭크는 어떻겠어? 더짐하지? 대신에 예전 23년도 마냥 뭔가를 계산한다거나 뭐 그런 게 없는 거지 합류 안 하네 이거 뭐 대충 하자는 건가요? 오케이? 오케이 2킬 2킬 인정 야 이거 우리 돈 다 쓰면 레전드다 이거 한 번 가볼까? 아 유키 이거 혼잔데? 지금 탈 거예요 야 어디서 놓기 좀 좋으냐 이 새끼야 나와 이거 야앜 야앜 아앜 나이스 만약에 현매가 작중하고 원디를 지키면 어떻게 되냐 원디를 물은 애는 어떤 상태냐면 현우한테 반깍궁에 매구 궁만 준 상태야 반깍된 빈사 상태로 보내는 거라 거기에 원디를 못 지키면 이제 원딜 역량이지 뭐고 와 이거 템 다 나오면 진짜 세긴 하겠다 나는 분명히 가죽을 계속 쥐 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죽이 없지 이거 블링크 보다는 1선 앞때는 강한 결속인가 그게 좋을 수도 있긴 하겠네 이거 다 나오면 위클들도 1대1로 이기겠다 어우 나이스 멧돼지까지 으악 하이 논 존나 멋있게 생겼다 어? 아.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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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